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물 들어올 때 노젓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타자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함께 수익을 즐겨보자는 것인지. 어떤 전략, 어떤 업종을 공략해보시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다소 소외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쪽에서 전선 쪽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룡전기부터 LS 일렉트리, 현대 일렉트리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교체 수요라든지 늘어나는 전력망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올해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어요, 상반기에. 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한전에서도 독점으로 가지고 있던 송전망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이슈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분야로서 이런 전선 쪽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전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전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것까지 일정한 흐름을 주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공급망, 송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선이야말로 신재생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만큼 따라서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의 퍼포먼스가 오히려 재룡전기라든지 혹은 재룡산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송전망 관련 기업들보다는 다소 조금 소외바당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 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이번에야말로 전선주들에게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 관련 종목들,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알퍼로 우리나라, 우리 시장에서도 한전이 이제 독점 송전망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대내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함께 노를 저어보면서 앞으로 나가볼까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오늘 그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사실 대한전선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급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일단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증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긴 하나. 이 기업이 증자를 통해서 어디인지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만약에 빛을 갚는 데 썼다라고 하면 그건 유상증자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지만 지금 이 대한전선이 증자를 하고 나서 증자를 한 이후로 해적 케이블 쪽에 공격적으로 산업을 좀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선주들은 크게 지중 쪽에 대한전선 그리고 해적 케이블 쪽에 LS전선이 거의 경쟁 구도를 좀 갖고 있었던 상황 속에 지중 케이블의 장점을 가지고 있던 대한전선이 LS전선이 주도했던 해적 케이블 쪽으로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유상증자를 너무 나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상증자 이슈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나온 뉴스 중에 뭐냐면 해적 케이블 운반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설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500억을 들여서 그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선주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했다라는 게 조금은 의아하긴 했지만 공격적으로 해적 케이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부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이 부분입니다. 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왔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에 혹은 기존 사업에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현재 구간에서 8,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모아갈만 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기 전 가격대인 12,000원까지 회복이 우선이겠지만 여기를 물량을 소화해준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13,000원 그리고 길게 보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15,000원, 17,000원대까지의 가격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황 자체가 미래가 좀 암울하다고 하면 길게 보는 게 좀 어렵겠지만 이 전선 혹은 전력망 이쪽은 아무래도 올해 이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저는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유상증자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주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투자하고 새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대한전선 잘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물 들어올 때 노 젖기, 전선 쪽과 전력망과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인성희 고문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나요? 전선주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대원전선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전선주의 대장주문은 LS전선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KOTC 종목이에요. 코스닥도 아니고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수익을 받은 게 LS전선 아시아가 수익을 받았는데 이게 LS머트리얼스 상장되면서 LS전선이 수혜를 받을 거를 상장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신 받은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최근에 신곡가 가는 종목이 가원전선이 신곡가 가는 데 실적과 연계돼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제가 봐도 대한전선인 것 같아요. 가격도 하나 빠졌고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원전선 얘기하면서 대한전선을 따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대한전선의 시각을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증자를 하잖아요. 증자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게 5,258억 증자라는데 이 회사 자본총액이 8,8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큰 물량이 증자가 되는데 증자를 성공하겠느냐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건데 이거 대주주가 호반건설이에요. 호반산업이거든요. 호반건설이 건설업이 안 좋잖아요. 전남 쪽에 봉고지를 든 그런 회사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건설업종의 대주주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여러 가지 걱정이 증자까지 갈 수 있겠냐 증자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해서 주가를 빠졌는데 이 대한전선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실적, 이 회사만 보고 실적 한 번 달아오면 지금 가격에는 충분히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원전선은 일단 가격이 싸거든요. 1,000원대밖에 안 돼요. 지금 1,134원인데 시총이 800억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회사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예상 실적이 3분기까지 8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작년 온기 영업이 14억밖에 안 되는데 3분기에 85억이면 올해 말까지 가면 100억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거의 작년에 대비해서 8배 이상 올라가는 실적이에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터닝하려는 그런 시점인데 거래량이 안 늘어요.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0원대잖아요.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급에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거래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회사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일단 매물 때가 버텨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관련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시총을 한 1,000억까지 본다면 목표가는 길게 잡아서 한 1,400원까지 한번 보시고 거래량 증가에 관련돼서 한번 참여하시는 그런 매매 형태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 관련 종목 두 가지,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유상증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원전선도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